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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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2017년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열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정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덕과 완덕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성인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해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밤을 새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해서 함께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지혜로 가득 차서 성모님을 기리는 바로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천주의 모친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로 말씀이 사람이 되시도록 육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느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느님이시면 동시에 사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고 겸손한 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성모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하늘로 가는 지름길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시고 또 성모님께서는 그 길로 가는 지름길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바로 성모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자녀가 먼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신다면 먼저 성모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결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것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모님의 자녀가 되신다면 하느님의 그 위대한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그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성모님과 마리아 막달레나와 그리고 모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직 요한 사도만이 성모님 곁에서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지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약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약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 사도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라 너의 어머니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모님께서 당신의 그 모성적인 사랑의 품으로 안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님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 예수님을 돌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정말 그 작은 어린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그 작은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서 기르시고 또 성모님의 저수를 먹일 수 있도록 성모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지혜로서 새해 첫날을 천주에 모친 성모 말의 대축일로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되신 그 날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둠이고 죄악으로 가득 차있고 그것은 극도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자별 영혼을 택하셔서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모님께서 그분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이곳 나주에 오셔서 마리의 구원방주를 마련하셨습니다. 성모님의 품은 바로 우주보다도 더 넓은 사랑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태우고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고자 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선장이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나아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나 사랑하세요? 많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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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아기 예수님처럼 자라진 그런 작은 영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크고 무겁다면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더 작아지고 또 더 작아져서 아기 예수님처럼 작아지십시오. 더 작아지십시오. 더 작아지라 때만 더 작아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작아질수록 서모님께서 여러분을 더 쉽게 안아 나서 기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작아질수록 여러분을 더 쉽게 안아와서 기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원을 꼭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모님께서는 여러분의 젖을 먹여서 기르실 것이고 바로 아기 예수님께 주셨던 그 젖을 먹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가 네 어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했습니다. 보라 너희의 어머니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너를 안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희들을 안아서 기르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집사들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약한 것을 아셨고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모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을 양육해 주실 성모님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찌게 뚝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크다면 성모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크다면 성모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으시고 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우리 정말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성모님께 의탁하도록 합시다. 새해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멘 자를 주 깁시다. 아멘 교업만을 주 깁시다. 아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아주 부유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모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모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모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성모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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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